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쓰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급기야는 도둑놈 시리즈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교육행장도 장악당하고 모든 게 다 장악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팀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팀당 하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 조합장선거 아파트 여러분들 뭐죠 회장선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 광역시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치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글을 쓰지만 홍준표 시장의 글은 상당히 제가 유심히 보는 스타일입니다. 문장이 짧지만 전곡을 지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글을 읽더라도 그 사람 글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지 누구한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무슨 빠니 이런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7월 달에 치열한 경선 끝에 엔비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박근혜는 낙선했습니다. 엔비는 반노무현 분위기 덕에 쉽게 대통령이 되었고 당에 남아있던 박근혜는 그 후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미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엔비는 대통령 재임 중 단 한 번도 박근혜를 의식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친위 세력을 내세워 당을 장악하고자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중적인 인물 부재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바로 직원 글에서 본 홍준표 대구광립시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행정수도 이전 대신에 서울대학교 이전과 대기업 이전을 세종시 하겠다고 내걸었으나 박근혜는 한마디로 이를 거부했고 그때를 고비로 엔비론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경선 뒤 끝이 자결했던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우열곡절 끝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되자 박근혜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엔비 정권을 노리고 포항제철 털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항제철에 관련된 정치인들도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포항제철과 관련해서 그런 납품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죠. 포항제철 털기에서 박근혜 정권은 엔비 잡히는 실패하고 포항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덕 이병숙만 잡았습니다. 정치판에서 본선보다 뒷것이 더 심한 것은 당내 경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실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이 미래군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과 혼란은 시작되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뭡니까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글을 소개하면서 홍준표 시장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판단을 할 때 경중이 있고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려면 가장 상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이번만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냥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물을 찍어달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예화를 드셨지만 박근혜는 출중할 정도의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상태였고 지금은 김기현 당대표가 되든 황교안 당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박근혜하고 nba 갈등을 사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달라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장께 거부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경원 사태는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닌 겁니다. nba와 박근혜 사건을 보듯이 그 사건을 이번 전당대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크게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당원이니까 당원들한테 대통령이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공정선거가 이루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전당대는 아직도 착근하지 못한 윤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안착시키는 것이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이 많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지만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다음에 정권 넘어갑니다. 득표수를 만드는데 무슨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지도 않고 덜어들려고도 하지 않는데 얼마나 이 무지목매한 지도청 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말아먹는 비결이란 게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사업가는 망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못 잃고 허황된 꿈에만 여러분 치우쳐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건 100% 망합니다. 일어난 사건이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는데 그거는 한 번도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고 헛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어떻게 세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서 조작범들이 뭡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선거구 9군데에서 강원도 동해시 10군데에서 조작이 안 됐습니다. 조작이 조작이 안 됐단 말입니다. 실수로 우리가 당선됐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2024년 총선도 기대 난망이고 2024년 총선은 눈치를 보겠죠 그 친구들이 그때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분명히 조작합니다. 2020년 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처럼 좀 많이 화끈하게 조작할지 눈치 보는 조작을 할지 조작 안 할지 조작 안 할지는 선택 안 합니다. 눈치 보는 조작을 할지 화끈한 조작을 할지 그걸 결정하겠죠. 누가 선거 사기범들하고 전산조작범들이 결정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어떤 정치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전혀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정치판에서 홍준표 씨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거시라고 합니다. 좀 기계도 있고 심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선관위 앞에서는 찍 소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정치판의 치근 거리에서 엔비와 박근혜의 갈등을 잘 봤기 때문에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인데 참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핵심 사안을 모두가 침묵하고 눈을 감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주장이란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친륜당 대표 당선을 촉구하기 이전에 국힘당 내부의 공정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씨와 지금은 다르다 이야기이다. 박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와 막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적할 정도의 몸으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누가 되든지 간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썩은 거죠.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인데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도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가 이 정도 지금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